다나와 컴퓨터는 대한민국 육군과 3만 5,521대의 데스크톱 PC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은 육군과 민간기업이 진행한 PC 납품 계약 중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다나와 컴퓨터는 설립 초기인 2015년부터 매년 6회공을 비롯한 군기관에 PC를 납품해 왔는데요. 올해는 경찰청, 법무부, 고용노동부까지 수주 범위를 확대하며 조달 부문에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나와 컴퓨터는 2015년 공군 PC 납품권을 시작으로 군기관과 다양한 형태의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며 앞선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대규모 납품권도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 납품되는 다나와 컴퓨터의 데스크톱 PC 3만 5천여 대는 각 육군부대에 보급되어 행정업무용으로 활용됩니다. 또한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한 사양이 갖춰질 예정입니다. 이번 계약 체결로 다나와 컴퓨터는 올해 납품 실적이 최소 8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나와 컴퓨터는 대규모 납품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목표 실정을 상향 조정했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시장 내 입지가 크게 뛰어오를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